서로 칭찬한거에요 칭찬이요? 칭찬이요? 서로 칭찬한거에요 일단 칭찬이는 작은데 일단 좀 저들 쪽이고 중간으로 빠져다니거나 이제 볼을 치고 달릴 때 그때 가장 상대가 맞기 힘든 것 같아요 저희 팀 전술이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칭찬이가 꼭 팀이 필요하죠 형 칭찬이? 말이 필요없는 한국 최고의 유망주 이고요 장난아니고 네 한국 최고의 유망주이고 같이 옆에서 많이 배우는 점도 많은 것 같고 아 왼발을 정말 잘 쓰고 축구진흥이 좋은 것 같아요 축구진흥이 좋은 것 같아요 축구진흥